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돌쇠라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돌쇠는 아버지를 여의고 집이 가난했기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돌쇠의 집안은 양반 집이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학문을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돌쇠가 집안일은 열심히 했지만 살림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워낙 가난하니 혼인을 할 나이가 이미 찼지만 그와 혼인하고자 하는 집안도 여인도 없어서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돌쇠의 어머니가 기쁜 소식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돌쇠의 먼 친척이 평안도 어느 고울의 수령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안도면 돌쇠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예야 돌쇠야 그렇게 혼인도 못하고 계속 집에만 있지 말고 평안도에 이번에 수령이 되신 당숙 어른을 찾아뵙고 홀레 비용이라도 좀 얻어오려무나?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돌쇠는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러 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어머니께서 그리 말씀을 하시니 하염없이 걷고 또 걸어서 평안도 어느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친척 어른이 사또가 된 곳이었습니다. 관하 앞에 서니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저리 가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려 그래. 뭐 용건이 있어. 돌쇠는 제대로 말도 못해보고 문지기에게 쫓겨나버렸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 내 혼내 비용을 왜 여기까지 와서 얻어야 되는 거지? 돌쇠가 투덜대는데 그때였습니다. 때마침 아름답게 옷을 빼입은 기녀 하나가 앞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추고 서서 돌쇠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처음 뵙는 도련님이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 돌쇠가 여인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은 여기서 한 심리 떨어지는 곳인데 여기 사또께서 우리 당숙 어른이시라 혼내 비용을 좀 얻어보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돌쇠가 몹시 떨어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기녀가 다 듣고 웃으며 돌쇠의 얼굴을 자세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도련님 꼭 저희 집에서 묵도록 하세요. 알겠어. 그렇게 하겠어. 돌쇠는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돌쇠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래도 어머니께서 시킨 일은 하고 가야지. 에이 모르겠다. 돌쇠는 불만을 가슴속 깊이 걷어두고 다시 한 번 할 말을 머릿속으로 잘 정리해서 관하 앞으로 갔습니다. 왜 또 왔어. 가라고 문지기가 그렇게 말하니.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아까는 내가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우리 친척 당숙 어른이 이번에 여기 사또로 새로 오신 김아무게 되십니다. 만나 뵈러 왔으니 좀 들여보내 주시지요. 그러니 문지기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이사또나리가 친척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려는 친척이 사또나리시고. 아니 진작 말을 하셔야지 어서 들어가 보시오. 문지기는 관하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또 친척이라니깐. 이렇게 쉽게 보내줄 거면서 왜 아까는 그리 막은 것이지. 돌쇠는 어이가 없어 하며 관하로 들어가 사또인 당숙 어른을 만났습니다. 네가 돌쇠구나. 너 어렸을 때 집안 잔치에서 내가 한 번 본 적이 있지. 그래 여기까지는 무슨 일로 온 것이냐. 그것이 저희 어머니께서 당숙 어른께 홀레 비용이라도 좀 얻어오라고 하셨어요. 돌쇠가 이유를 말하자 사또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돌쇠야. 나도 지금 상황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이곳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관하의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구나. 이걸 어찌 한단 말이냐. 내 걱정이 태산이구나. 내가 너의 홀레 비용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어쩌냐. 도움이 못 될 것 같다. 일단 내가 알아볼 테니 어디 가서 좀 기다려 보거라. 사또의 말을 들은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숙님 말대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말하고는 관하의 문을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우려나 그냥 집에 돌아가야 하나. 돌쇠는 고민을 하던 도중에 순간 아까 만났던 기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약속대로 곧장 기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기녀가 반갑게 돌쇠를 맞이하고는 여종 하나에게 저녁밥을 정갈하게 차려 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쇠를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기녀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우리 고울 사또는 고울 재정이 넉넉하지만 사또 자체가 사람 댐댐이가 통이 아주 작아서 아무리 가까운 친척간이라 해도 도련님의 홀레 비용을 보태 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대 말이 맞소. 안 그래도 나도 비용을 받을 수 없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참이요. 그러자 기녀가 돌쇠를 보며 도련님 제가 보기에 도련님의 귀고리 장대하며 시원시원한 관상이 훗날 아주 크게 출세하실 상이랍니다. 그러니 굳이 남에게 구걸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제가 그동안 모아둔 은하 500냥이 있으니 이걸 가져가세요. 그리고 관하에는 다시 가지 마시고 그냥 이 돈을 가지고 곧장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 돌쇠가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큰 돈을 어찌하여 나를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당숙 어른께서도 그래도 알아봐 주신다고는 하셨으니까. 내가 기다리는 것이 그래도 돌이지 않겠소. 내가 그리 가볍게 행동한다면 당숙 어른에게 질책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 기녀가 다시 웃으며 돈을 내어줄 생각이 있었다면 즉시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도련님이 이곳에서 오래 기다리며 머물러 보아야 안 좋은 눈치나 잔뜩 받을 뿐입니다. 돌아갈 때는 고작 몇 푼 안 되는 노잣돈이나 받으실 텐데 그 정도 돈으로 무슨 큰일을 하시겠어요. 여기서 곧장 이 돈을 받아서 댁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그렇게 3일이 지난 밤 기녀가 행장을 꾸리며 은하 500냥을 꺼내 보자기로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돌쇠를 불러 어서 출발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 돌쇠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어찌 이 큰 돈을 진짜로 나에게 준다는 것이오. 돌쇠의 말에 기녀가 돌쇠의 눈을 굳게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도련님께서 10년 안에 분명히 높은 벼슬을 하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몸을 깨끗이 하며 도련님을 기다릴 것이니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밑천을 삼았고 큰 벼슬을 얻으세요. 그리고 절 찾아오세요. 아니 어찌 본지 얼마 되지 않은 나에게 일이 잘해주고 나를 믿어준단 말이오. 내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처음이오. 내 말대로 하리다. 반듯이 큰 벼슬을 얻고 뒤에 그대를 데리러 오겠소. 돌쇠는 감동하여 기녀의 두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출발하였으며 사또인 당숙에게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당숙인 사또는 돌쇠가 찾아오지 않으니 이상이 여겨 포졸 하나를 불러 돌쇠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포졸이 전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귀찮았는데 잘 되었구만. 친척이라 모질게 내칠 수도 없었는데 말이야. 사또는 아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돌쇠는 며칠 만에 빠르게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돌쇠야 일이 오래 걸렸느냐. 그래 당숙께서 돈도 두둑히 주셨고. 그러니 돌쇠가. 어머니 혼인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기 이 돈을 미천 삼아서 과거 공부를 할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돌쇠는 손에 든 돈을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뭔 일을 겪었기에 과거를 본다는 말을 다 한다냐. 그래 네가 옛날부터 한다면 했지. 돌쇠는 그렇게 그날부터 과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늦은 시작이었지만 돌쇠는 먹는 시간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매일같이 서책을 읽고 글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돌쇠는 과거에 급제를 하였습니다. 기녀의 말이 들어맞았는지 돌쇠는 관직에 나아가서도 바로 승승장구하였고 곧 임금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급제한 지 얼마 뒤에 암행어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돌쇠는 암행어사로서 평안도를 가장 먼저 암행하게 되었습니다. 돌쇠가 평안도를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은 바로 지난 날 자신을 믿고 큰 돈을 내어주고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준 기녀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곧장 평안도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수년 전 찾아갔었던 기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기녀의 어미가 홀로 있다가 나와보더니 돌쇠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달려와서 울며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도련님 떠나시던 날에 이 집을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간 것도 모르는 채. 뒤로 소식이 영영 끊어져서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딸 생각에 눈물 마를 날이 없답니다. 돌쇠는 그 말에 망연자시라였습니다. 돌쇠는 잠시 기녀가 왜 자취를 감추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유를 알아챘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나를 위해 자취를 감추었을 거야. 내가 혹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찾아올 것을 염려하였구나. 그러니 돌쇠는 이내 기녀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따님이 떠난 뒤로 살아있다는 소식도 못 들었습니까? 우리 딸인지 아닌지 절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저는 늙어서 기력이 쇠했고 먼 길을 찾아가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돌쇠가 말을 듣고는 곧장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절을 두루다니며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끝내 기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절에 이르러 보니 절 뒤로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언덕에 작은 암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언덕은 몹시 험준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발티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렵살이 암자에 오르니 스님이 암자에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즉시 스님들에게 기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 스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5년 전에 스무살 가까이 된 여인이 와서 예브라는 스님께 아침저녁 밥값이라며 약간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지내게 해달라 하였으니 주지스님께서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여인은 늘 불상 앞에 닿자 아래 엎드린 채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리고 지내왔습니다. 늘 아침밥과 저녁밥은 창틈으로 들여보내게 하였고 대소변을 볼 때나 잠시 문 밖에 나왔다가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4, 5년 한결같이 그렇게 지내오고 있죠. 그러니 저희는 모두 여인이 생불이라 여겨.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돌쇠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이 찾던 기녀임을 알아채고 승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도록 부탁했습니다. 평안도의 도령이 낭자를 보고 싶은 일념으로 이렇게 찾아왔으니 문을 열고 나와 맞이해주는 것이 어떻겠소? 승려가 말을 전하니 암자의 여인은 다시 승려를 통해 물어왔습니다. 도령이 오셨다면 과거 급제를 하셨습니까? 그러니 돌쇠가 말을 전했습니다. 과거의 급제에서 지금 암행어사가 되어왔다네. 그러자 여인은 다시 승려를 통해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자취를 감추고 고생한 것은 모두 서방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관하의 사토가 저에게 수청을 들라 요구하니 서방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아무도 찾지 못하게 숨어 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서방님을 뵙고 싶지만 몰골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위해 단장해야 하니 저를 위해 십여일 이곳에 머물러 주시면 제가 곧 깨끗하게 씻고 단장해서 예전 모습을 회복한 뒤에 만나러 가겠습니다. 며칠 뒤 기녀가 곱게 단장하고 옷을 잘 차려 입은 뒤 나와서 돌쇠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감격에 겨워 서로를 보자마자 부둥켜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기이한 행동들의 영문을 몰라하던 암자의 승녀들은 후에 두 사람의 사연을 알고 몹시 감탄하였습니다. 돌쇠는 곧장 기녀와 함께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을 본 사또는 몹시 놀라하였습니다. 아니 뭐야 너 돌쇠가 아니냐 그리고 옆에 여인은 예전 사라졌던 기녀 아니냐 그러자 돌쇠가 기녀를 뒤로 물리며 말했습니다. 당숙 어른께서 이 마을 사또로 있으며 마을의 처녀들을 함부로 탐하고 욕보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또한 여기 이 기녀에게도 억지로 수청을 들라 하셨습니까? 그러자 사또가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대뜸 찾아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그랬다. 그런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것이냐? 그러자 돌쇠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들었습니다. 사또가 눈을 잔뜩 찌푸리며 돌쇠의 손에 든 마패를 노려보는데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동이야. 주변에 있던 사령들이 그렇게 외치며 관하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라고 돌쇠 니가? 아이고 암행어사님. 사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돌쇠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돌쇠는 사령들이 조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사또가 해온 나쁜 짓들을 모두 밝혀내고 조정에 보고하고 그를 파직시켜서 귀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에 돌쇠는 자신을 믿어준 기녀와 함께 살게 되었고 오래오래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요즘 찾기 힘든 사랑의 약속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사랑의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